어 저기 아이템 보이고 어 저기 좀 뭐... 뭔가 좀 많아 보이는데? 자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 아이템 세기서 파펌 오 좋아 이런거는 좋아 이런거는 아주 좋아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이템을 다 먹을 때까지 좋아 말미잘 말미잘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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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미잘 어 타달이네 잠깐만 뒤에 아이템 하나 있다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늑대의 피해... 늑대 피해의 검초? 이건 뭐지? 어 여기있다 판란의 파숙군들이 그 사명을 다한 증표 뭔지 모르겠어 자 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저기 위에도 아이템이 보이죠? 반짝이는거 우선 이 늑지대를 다 돌면서 아이템을 다 먹어봅시다 이거 뭘까 태양의 탈리스만 좋아요 이거 뭐야? 에스트 수프를 마신다? 뭐야? 그냥 피치하는거야? 그냥 피치하고 끝이네요 좋아요 여기요 여기요 많이 죽겠죠 어머 보라마나 많이 죽겠지 독은 나의 친구고 이미 아 요 위에 있는거 이거 뭐지 이거? 왠지 푹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에스트 반지? 에스트 반지는 또 뭐에요? 그런것도 있어? 오늘 불금이니까 그럴수도 있지 음 금요일은 게임중 오래해도 되니까 자 저기 위에 아이템 또 보인다 저기 올라가 어 여기가 왔어 한판 붙자 한판 붙자 인마 한판 붙자 좋아요 아이템 많이 보이는데 어 잠깐만 아까 전에 언덕배기에 뭐하나 있었는데 새벽 4시까지 하하 4시까지는 좀 무리인가 어 잠깐만 아 등치들 많네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아 그 할매가 2만원에 파는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은 그걸 판다고 잠깐만 잠시만 아이템 좀 아이템 좀 먹고 아이템 다 먹어줘야 돼 그레이트 소드 아 야 그레이트 소드보다 내 칼이 더 맘이 들어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물약은 없고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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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지금 내가 들고 있는게 남자의 무게야 지금 지금 또 어디로 가야지 어? 또 어디로 가야지 가보자 감기요? 아니아니 감기 걸린게 아니고 약간 원래 원래 약간 비염이 좀 있어요 어 지금 내가 들고 있는게 대형 도끼 어 뭐야 이거 너 뭔데 어떻게 터지냐 어? 어어어 야 뭐 뭐 날파리야? 어? 뭐여고 어 점프하니까 데미지기 그냥 훅 들어오네 아 마이크로 들으니 원래 비염이 약간 있었습니다 좋아 아 HP가 없네 이제 좀 좀 아이템 좀 먹고 우선 여기서 바펀 물약이 없는데 이제 어허허허허허허 난리 났는데 어? 올라가는 길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잠불을 쓰는 겁니다 자 아직 아직 멀었어 아직 더 할 수 있어 응 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는 거죠 우리 올라간 뭐 있나? 오 깜짝이야! 아 운댕이 야 이 운댕아 너 뭐야 뭐냐고 아시만히 죽여 죽어요 아이템 또 먹어줘봐 이끼덩어리 이끼덩어리는 계속 주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나? 어? 불을 끈다? 불안한데? 불 끄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잠깐만 불 끄기 전에 잠깐만 야 유인 유효 뭔 말이지? 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? 뭐지? 대체? 아 저 앞에 핫톱불이야 아 진행하려면 꺼야 돼 아 불 끄면 이거 불안한데 불 끄면 나 그냥 훅 죽는거 잠깐만 혈흔을 만진다 니가 어떻게 죽었냐 야 야 뭐 뭐 아무 행동도 안하고 죽었네 자 우선 불 끄어보자고 자 불 끄면 뭐가 나올까 뭐야 불 끄면 불 끄면 불 껐어요 뭐가 나오나? 아 불을 잠깐만 아아 잠깐만 하나 둘 세 개 아 이렇게 이기 불을 이쪽에 있는 불을 끄면은 이 문 앞에 불이 이렇게 켜지는구나 아아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을 열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저리 가야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좋았어 자 불도 꽂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뭐 핫톱불 있다고 했죠 근데 저 아들 무서워 보이는데 네 나무 던질 거 없나 어 아 한참 전에 아 저 아홉시부터 방송합니다 아홉시부터 네 오 오 오 온다 온다 네 아홉시부터 저는 방송합니다 어이 으아 오지마 아 작년에 아 예 며칠 전부터 방송 다시 시작해서 이리와 한 놈 식상 대해줄게 그래 이리와 가지 말고 어 너 한 놈 이리와 응 아니야 하톱불에 달려도 다 보고 있으면 어디서 어디서 방패질이여 죽어 하지마 이리와요 깔끔하게 죽여 죽어요 다음 다음뒤 이리와 어 어 어디서 방패질 하하하 아 쟤 독만 뿌려 아아 너 아하 독 그만 뿌리고 빨리 와 아우 자식이요 가까이 왔니 아 아 저 독맞으면 왠지 그냥 한방에 훅 갈 것 같아 좋아요 자 들어가서 어어 어어 나 이렇게 별로 없어 좋아 스템에 차고 야 이리와 어 좋아요 죽었어 이제 야 야 남자답게 야 왕 왕 왕패가 왕패 같은건 바로 깨버리는거죠 자 갑작 아 아 아 아 좋아 남자 아이가 맞다이 좋아요 잡았습니다 유후 흐흐흐 어떤 뿌리다 좋아 좋아 아주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고 물약도 보충했고 이제 아 여기 왔으니까 가봅시다 그 뭐지 어디였지 태양계약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어디였지 여긴가 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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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계약 맞지 예 그걸 맺을 수 있는대로 한번 가볼게요 저번에 여기서도 다 돌면서 찾은거 같은데 못찾았는데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돌사자이거리기 이제는 또 랩도 높아졌고 무기도 좋아졌으니까 얘들 이제 뭐 순식간에 순삭 되겠지 오케이 한방입니다 좋아요 슥삭 슥삭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거죠 힘이 안 지금 힘이 안 돼가지고 이 양손 무기인데 이걸 지금 약 그니까 한손으로 못써요 한손으로 들면 X자또 방패를 지금 못써네 이거 빨리 글력을 좀 올려야겠 다들 한방이네 오케이 저도 이리와 좋아요 아 소울은 이 맛이지 한방 한방에 그냥 애들 다 죽는 저번에 오른쪽으로 가서 그 계약을 외쳤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진하면 되나? 다 죽여야 돼? 아줌마 잡아야 돼? 아 이번엔 직진이야 음 뭐 잡아야지 어차피타 한방 원샷 원컴보 한방 한방 좋아 아 왜이들 다 뒤쪽 가서 우선 뒤쪽 애들부터 우선 뒤쪽 애들부터 야아 아 호어 좋아 너도 이리와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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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줌마 때네 어 잠깐만 아아 물약 좀 먹고 아 뼈가루 오케이 태울게요 자고 그냥 죽이고 물약 하나 또 먹고 아줌마 이리와 이제 엉덩이 알았지 좋았다 엉덩이 엉덩이 이리와 이리와 와 아줌마도 이제 쉽게 잡죠? 세졌다 이 말입니다 오 뭐야 교도사의 장갑? 오 재즈필님 예 팬클럽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예 고마워요 팬클럽 가입한거 정말 고맙습니다 마술사의 장갑? 교도사의 장갑 별로 안 좋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과연 화염병 작업용 상의 드디어 화염병 하나가 더 꼬니 영원님 한번 봐야지 자 이번에 직지를 하라 이 말이었죠 이쪽으로 가라 요한인거 같은데 그랑렌스가 없다고요? 진짜? 뭐지 저도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인자 이제 이제 저도 시작해가지고 응 그랑렌스가 어딨는지 나도 몰라 자외전? 여기야? 여기 여기 왔던 길인데 어 여기 여기 왔었어 여기 여기 말고 딴 데로 가볼까 그럼? 어 아 여기 오케이 그랑렌스 랜스도 참 쓸만했던데 맨날 내가 할 때는 랜스가 어딨어 떼기서 파편 좋아 무기 업그를 알 수 있겠다 저기인가? 오 오오 오 오윽 좀 따 Bog 민첩하구먼 헤헿허 엉? 엄청 민첩해 어 여기는 안 와본 길인데 여기 어일까 내려가보면 알겠지 뭐 아닌데 여긴 왔던 길인데 아아아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놈의 골프게임 어? 깜짝 놀라기 아니고 왜 안맞는거에요 뭐야 야 너는 뭐에요 죽어 죽어 인마 아 여기 아니야? 아 여긴가? 저기 뭔가 있거든 여기선 열 수 없고 그럼 반대쪽에서 열어야 하나? 어 뭐야 아이템다 여기 뭐야 아이템 오케이 소울 아 벽에서 굴러? 위층에서? 아하 요리 들어가는거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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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의 태양의 전사 뭐야 태양의 이거 이거 뭐 S2S4 태양의 이게 계약이야? 어? 아아 좋아요 드디어 이제 태양 전사가 되었습니다 갑시다 크아 태양 전사도 얻었고 좋아요 그럼 이제 기한을 해서 다시 아까 침에 갔던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태양 계약 뭐해주면은 이거는 그 증표를 얻으려면은 코옵을 해야죠 맞죠? 코옵을 해야지만 그 얻을 수 있을거에요 아마 근데 코옵을 어디서 하지? 보스에서 하면 되나? 한번 해볼까? 잠깐만 보스가 아까침에 내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내가 결정해.. 어 여기야 저거 저번에 내가 그 소환했던 그 장소에서 한번 소환해 볼게요 한번 그냥 한번 한번만 해볼게 한번만 많이 하진 않고 거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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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가 힘드나보네 그쪽에 말구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어 야시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한번 쓱 설치하면 마술사 지팡이 누군가 소환해 주겠지? 법왕? 법왕은 뭐야? 법왕 거기까진 아직 안가봐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 위에 있잖아 요 위에 마술사 NPC 아 아파 아파 아프다고 인마 어? 아프다고 아프다고 인마 아 스태미너도 조금 그래야겠어 무기가 커서 그런가 한방 한방 휘두를 때마다 스태미너 되게 많이 잡아 그러네 어 된다 된다 오 됐어요 좋아 가서 내가 보스 내가 이거 잡아 어제 그 고생을 해서 내가 잡아봤기 때문에 이 보스 어떻게 잡는지 알아 어? 내가 가서 다 잡아줄게 좋아요 들어가 봅시다 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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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결론을 혼자서 잡았지만 자 인사하구요 좋아요 자 인사 안녕 갑시다 예 고고 오케오케오케 니가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좋아요 금방 잡아드리게요 네 기다리세요 어 야야야야야 조심해 어? 조심해 어? 조심해 아무것도 하지마 어? 야 2명만 해 아무것도 하지마 어? 요거 깨야돼 깨야돼 아냐아냐 지금 안 깨는데 어 어 어 여깄네 어 어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어 어 남하면 꼭 야 아무것도 하지마 어 야 하지마 하지마 너 죽으면 안 돼 어 어 끄직 아직 반패 안 됐으니까 예 예 깰 필요는 없는데 어딨지 어 어 저기 있네 야 죽지마 죽지마 죽으면 안 돼 어 죽을 때려줄게 이제부턴 좀 깨야할 것 같은데 아직 안 깨도 되려나 이거 깨야돼 이거 깨야돼 야 밖을 때려야돼 야 못때리잖아 이러면 자 이제부턴 깨야돼 나 이거 깨야돼 나 이거 깨야돼 무대가 이거 깨야돼 얘가 진짜 나 이미 찾았네 자 피해줄거에 피해줄거에 느낌 좋게 피해줄거에 어디서만 갈라고 어디서만 갈라고 어 여기있죠 네 잘 맞춘다 여기 나왔네 거리 아닌가 안찍있네 내가 마무리한다 어어어어 내가 마무리 내가 마무리 내가 마무리 아 이렇게 태양에 매달을 얻는다는거죠 야 소울바라 소울 왜 많이 주지 소울벌이 장난아닌데 좋은데 근데 이 태양의 메달을 누구한테 받쳐야 돼? 근데 가만 보니까 게임 소리를 좀 더 줄이라고? 잠깐만 목소리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게임 소리를 잠깐만 더 줄여 볼게요 그게 너무 작지 않아? 됐어? 보수 전에 원래 BGM이 좀 커가지고 좋아요 됐어요 이제 원래 있던 대로 가볼게요 대충 하여튼 태양의 메달 그러니까 태양 계약은 저렇게 해서 태양의 메달 즉 공물 공물 받칠 공물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보자고 이제 또 불 끄러 댕겨야지 불을 무려 세 개나 꺼야 돼서 날의 상체 잠시만 여기서도 태울 수 있나? 아 여기선 못 태우네요 어 이 문덩이들 여기 있네 쟤들하고 안 놀죠? 어.. 아이템 없니? 어디? 여긴 아이템 없고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오케이 아! 바로 문 앞이구나 돈도 뭐인겨? 뭐 천천히 가죠 뭐 또 어디 있을까? 아 저기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저쪽에 아까 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 거기 한번 가볼게요 오 저기 아이템이 아 또 아이템 보면 눈 돌아가는데 여기 아이템 오 깜짝이야 아우야 좋아 인마 보급금 받쳐 자 우선 먹고 세기사 파편 좋아 그리고 사다리 아! 아 뭐 어디까지 쫓아와 아! 그만해 그만 쫓아와 형 화낸다 쫓아오지 말라고 인마 아! 좋아요 좋아요 사다리가 어디있더라 이 근처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니 어! 저 뒤에 아이템이다 저기도 아이템이 사다리가 갔는데 분명 왠지 좋은 아이템을 줄 것 같고 내놔 어 뭐야 어 이거는 기사세다니라고 기사세 이름 없는 기사의 투구 어 이게 방어력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 약간 무거워요 어 아 또 또 들어왔어? 어? 또 들어왔어? 아 압령 드디어 왔습니다 자 오너라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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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령 아 무서워 아아 아 뭐 어디서 쏘는거여 보이도 않는데 아 아우 진짜 이 중그런 아이템 죽어야 맛있어 초문 방패입니다 지금 끼고있는 방패가 초문 방패라고 스테미너 스테미너 회복 속도가 올라가는 방패입니다 이거 어디선가 보고 아 저쪽에서 마법이 보여 아아아 아아아 일루와 이번엔 안봐줄거다 어 뭐야 사람 나 살았다 말았다 해 아 얘 가까이 안오는데 어? 아 치사한 녀석 그렇다면 난 마법을 쓰지 그렇지 가까이 왔다 오 내께 내께 더 세지 내껀 강력하지 피하고 내껀 강력하지 어? 어 내껀 강력하지 아 이게 이게 움직임이 편하지 않아서 뒤잡이 안되는거 어디서 물약을 먹어? 어? 어디서 물약을 먹어? 어? 어? 어디서 어디서 물약질이여 임마 어? 어디서 물약질이냐고 어? 어이 왜 뭘 쓰는거에요 이번에 아아 아아 아아